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햄스터 로봇에 있는 근접 센서를 활용해서 주차 시에 장애물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트리에서 보여주는 센서의 위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. 햄스터 로봇의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보면 근접 센서라는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치에 있고요. 지금 제가 햄스터 로봇을 설치를 해놓았는데요. 여기에 보면 장애물 하나를 제가 설치해놨고요. 그 앞에 지금 햄스터 로봇을 가져다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햄스터 로봇에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햄스터 로봇의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금색 모양으로 있죠. 초점이 잘 안맞아서 그런데 금색 모양으로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지금 근접 센서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있는 장애물이 지금 현재 그 햄스터 로봇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햄스터 로봇이 장애물과 가까워질수록 그 값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. 좀 실험을 통해서 그 수치 값을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난 칸이 그려져 있는 판 위에다가 지금 햄스터 로봇을 올려놓고 지금 거리를 측정하면서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한 칸의 크기는 1.5cm예요. 그럼 제가 지금 이 장애물과의 거리를 지금 3cm를 띄워놓은 거거든요. 3cm를 띄웠더니 지금 센서의 값이 8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3cm 거리는 80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두 칸을 더 띄워서 이렇게 되면 6cm가 되겠죠. 6cm일 때는 센서 값이 54, 53 이 정도 나오네요. 약 50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면 9cm가 되는데요. 9cm가 떨어졌을 때에는 36, 37. 갖다 갖다 하네요. 이렇게 되고 12cm를 떨어뜨렸다. 라고 했을 때에는 20대, 23,4 이 정도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햄스터 로봇의 이 근접 센서에 들어오는 값의 크기가 커진다. 그리고 아주 가까울 때의 값은 80대의 점수이다. 지금 여기 33cm에서 80이었는데요. 더 가까이 가도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. 83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거의 충돌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오히려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. 값이 좀 떨어져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, 56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적당한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됐다고 했을 때에는 80 이상, 84 정도의 값까지 거의 최대인 것 같아요. 이게 나오고 그래서 기준을 한 80으로 잡으면 아 이게 장애물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다. 이제는 차량을 멈춰야 한다. 근데 이런 메시지를 표현해도 될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센서에 들어오는 값, 거리에 따른 값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. 이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동을 하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저에, 부저가 울리는 속도가 더 반복되는 속도가 빠르게 할 거예요. 처음에는 띠, 띠, 띠 이렇게 알림을 주다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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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되게 이제 짧은 간격으로 부저를 이제 울려줄 겁니다. 그러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일 거예요. 차량이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할 거고 이제 80,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준 장애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에는 차량이 정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, 먼저 사용할 블럭은 네,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입니다. 어, 그 여기 있는 하드웨어에서 일단은 속도는 30, 30으로 할 거예요. 30, 30으로 할 거고 이제 조건식을 사용하겠습니다. 조건식 만약에,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? 판단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비교문을 넣을 겁니다. 여기에 비교문을 넣는데 넣을 때 여기에 이제 여러 센서의 값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왼쪽 근접 센서를 이용을 할게요. 왼쪽 근접 센서를 이용을 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가장 멀 때가 한 20 정도였죠. 가장 멀 때가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이제 20에 어 그러니까 20의 센서의 그러니까 센서 값이 20보다 클 때 그럼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먼 거예요.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부저의 소리를 이제 울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버저를 울리기 시작하는데 어 소리 높이는 250 정도 그리고 네 여기에서 0.5초 기다리기를 이용을 하고 이제 버저를 끄는 거죠. 껐다 켰다 할 거니까 이제 소리를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끄는 걸로 네 이렇게 하면은 0.5초 간격으로 소리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이 속도가 음 한 지금 지금 한 35였죠 아까 한 35라고 하겠습니다. 35까지 올라갔다. 이러면 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. 이럴 때는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좀 속도도 좀 줄여야 됩니다. 차량의 속도를 네 25로 줄이고 이제 이 버저를 울리는 속도도 조금 높여야 돼요. 0.3초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고요. 이렇게 해주고요. 만약에 이제 50보다 커졌다. 이러면 진짜 진짜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. 그러니까 속도는 더 줄이고 더 더 잦은 간격으로 소리를 띠 띠 띠 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기준 80 이제 이거는 완전히 정차해야 되는 순간이에요. 정차를 하는 거죠. 0으로 만들고 버저음은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. 띠 띠 이렇게 간격 없이 그냥 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종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계속 반복하기를 여기 보면 반복 중단하기가 있습니다. 이 블럭을 이용을 해서 반복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프로그램 다 된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자동으로 이게 잘 주차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네. 조금 멀리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. 네. 네. 오. 중간에 멈추지 않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런데 잘 작동을 해줬죠. 어. 물론 이 간격을 지금 간격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서 어. 이 0.5초의 간격 0.3초의 간격 0.1초의 간격을 잘 느낄 순 없었어요. 잘 느낄 순 없었는데 어.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좀 이 값들을 조금 더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네.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. 정확하게 이제 80이라는 근접 센서의 값이 출력이 됐을 때 80보다 큰 값 그러니까 81이 나왔어야겠죠. 그래서 81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어. 왼쪽 바퀘, 오른쪽 바퀘의 값을 0으로 정하고 버저음을 간격 없이 끄는 소리 없이 쭉 출력해주고 모든 것을 중단하는 프로그래밍으로 이 햄스터로봇이 잘 동작해 주었습니다. 근접 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까워졌을 때 경고를 해주는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실습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